안녕하세요. 휴미닛뎅의 정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쨘! 뮤직노마드에서 나왔어요. 혼이라는 거고요. 기타 하이그로미터인데요. 휴미니티니까 습도계랑 온도계가 합쳐져 있는 모니터링 그런 기계입니다. 얘는 지금 뮤직노마드에서 나왔는데 이 위에, 위에 부분은 원래 아래에 이렇게 습도 조절하는 거가 같이 있는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위에 헤드만 따로 뽑아서 판매하는 판매용으로 지금 따로 나왔어요. 가격대가 54,000원이에요. 원래 6만원이 넘어가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기분 좋은 가격이 54,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지금 여기 보시면 요. 49%가 지금 현재 상황의 습도의 퍼센테이지고요. 여기 보면 템포츄, 이건 지금 온도의 뜻입니다. 여기 화씨랑 섭씨를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는 도시로 보니까 24도씩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6%인데 여기 맥시멈하고 미니멈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공간 상태에 어디까지 최대치까지 습도가 올라갔었는지 네, 61%까지 올라갔었대요. 지금 옆에 가습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61%까지 올라갔었고 그리고 미니멈은 41%까지 떨어졌었다라는 거를 지금 이 상태의 맥시멈과 미니멈까지 습도 상태를 지금 확인해주고요. 좀 가만히 냅두면요. 그냥 지금 현재 습도로 돌아오는 네,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기엔 참 좋죠. 지금 이 상태가 어디까지 막 왔다 갔다 거리는지 화면에 볼 수 있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타에 보통 기타 보관할 때 되게 중요한데 뒤에 이렇게 걸쇠처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딱 걸고 그리고 딱 해주면 여기 딱 끼게끔 5번 줄부터 2번 줄까지 네, 이렇게 딱 끼게끔 뭐 줄은 뭐 따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네, 그래서 기타에 장착해서 이렇게 보관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장착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할 때는요. 그냥 되게 쉽게 빠지니까 먼저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되게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한 여기 휴미타라고 미중 있는 노메에서 나온 휴미타라는 제품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이렇게 습도 조절할 수 있는 습도계 장치가 있거든요. 그 장치 위에 헤드에 얘를 끼어서 사용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얘는 그냥 어쨌든 악기 관리에 진심이신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온도랑 습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작업실이나 이런 쪽에 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악기나 장비를 많으신 분들 네,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 좋고 편리한 것 같습니다. 뮤직농마다에서 나온 훈! 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pisode 5